XSFM입니다. I, D, W, K 내 옆사람이 내가 방금 지어낸 그 전례동화로 인해 위로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더 중요하지 그 악당이 진짜 악당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인들 간의 대화에서나 있을 법한 이런 위로의 기술을 요즘은 언론이 적극 활용합니다. 경제가 나빠져서 누가 자살을 했어. 자살을 실제로 했든 안 했든 경제가 나쁘단 말이지. 실제로 경제가 나쁘든 아니든 자살은 했단 말이지. 만약 그 두 가지 핑계 모두 사실과 거리가 멀다면 그런 말은 왜 한 걸까요?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를 위로하려고? 그 위로의 말미에 역시 민주정부는 별로야 하며 거대 기업의 탈법 옹호나 새로운 극우정부의 필요성 역설 같은 그들의 추건이 생략되어 있는 것만 같아서 요즘 제가 좀 무섭습니다. 과하게 반응하는 거라면 죄송합니다. 아무튼 우리 부모 세대 혹은 내 세대가 그러했듯 독재라고 사람이 다 죽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는 그리워도 합니다. 그 누군가 중에는 아마 정치인이 가장 많을 겁니다. 한국을 장기 독재의 절망에 빠뜨린 10월 유신의 프로토타입은 프랑스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를 그리워하는 듯한 프랑스 정치인이 있다기에 이번 주말에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285회 금요일 순서의 인사드립니다. 유승균 피디입니다. 제 옆자리에는 저희 사무실에서는 보통 9번 마이크라고 합니다. 9번 마이크에는 보통 어울리지 않는 네티즌 1호가 지난주에 이어서 앉아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시그델 음악이 나올 때 모두가 리듬을 타는 건 1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군요. 특히나 덕질인이 있을 때는 목이 부러져라. 네. 보는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정말 리듬 타기 좋은 음악이에요. 2002년이니까 이 노래가 나온 지가 지금 16년이 됐는데 정말 인트로에 집중해서 잘 듣고 있던 진정한 표정의 패널들이 다 그룹, 그룹을 탑니다. 모두 그룹을 타요. 홍소라 석사도 그랬어요? 그럼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 주에 이어서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프랑스 얘기를 할 건데요. 무슨 얘기를 들을 건가요, 저희가? 얼마 전에 베날라 스캔들이라는 게 있었죠? 네. 검색하시면 나오긴 하는데요. 검색하시기 전까지는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찾아보셨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언론에서도 꽤나 많이 다뤘던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이나 프랑스 사회에서는 충격적인 일이었고요. 이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뒤에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어비타 더스트제로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공기청정기 반가워 에어비타 더스트제로 작지만 강력한 공기청정기 반가워 에어비타 더스트제로 방심하고 있습니다. 왜요? 미세먼지가 없다고. 요즘 유튜브 그알실 유튜브 요파씨 들어보시면 밤섬이 나오거든요. 네. 너무 깨끗하고 그리고 또 비가 많아서 다 불었잖아요. 너무 누래가지고 황하 어딘가 어촌 같아요. 한강이 누러면 공기가 깨끗하고 한강이 깨끗하면 공기가 더러워지죠. 그렇습니다. 곧 미세먼지가 올 겁니다. 네. 우리에게 익숙한 손님이죠. 그래서 저희 액세스몰에서는 에어비타 더스트제로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네. 딱 2주간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가격도 국내 최저가인데 저희 액세스몰에서 1개를 구매하면 만원 할인 두 개를 구매하면 3만원 할인 왜 두 개를 구매해야 될까요? 방이 여러 개고 여러분은 돈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백평짜리 집 가운데 논다고 전부 다 정화되고 이게 아니거든요. 토템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추석 이후에 또 이런 행사를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현재는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어비타 같은 경우에는 필터로 공기를 거르는 게 아니고 먼지를 집진하는 흡착시키는 방식이죠?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이도 좀 용이한 편입니다. 네. 물에 씻을 수 있는 필터 둘 다 물에 씻을 수 있는 필터죠. 저희 물에 들어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가만히 있는 잉여와 미대생 만화가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네. 그게 우리 청취자 풀이거든요. 아니 이제 집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든가 컴퓨터 옆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컴퓨터 옆에 놓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만화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올해 스포츠 이벤트가 워낙에 많았습니다. 많았습니다. 짝수회는 요즘은 스포츠 이벤트 볼 게 늘 워낙 많아가지고요. 목요일 순서에 자카르타 팔렌방 아시안게임 얘기를 또 해드렸고 그리고 제가 또 방송하려다가 킬된 것 중에 이번에 e스포츠 MBC에서 중계하려다 포기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얘기도 못했고 아시안게임 관련된 얘기.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욕 오지게 먹었는데 조용히 지나갔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동계올림픽이 있었고 또한 월드컵이 있었죠. 동계올림픽이 한 1년 반 정도 전에 있었던 일처럼 느껴져요. 그렇습니다. 반년 지났네요. 반년 지났네요. 딱. 그리고 프랑스 월드컵이 아니 죄송합니다. 러시아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결승을 이겼습니다. 프랑스가 우승한 러시아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프랑스가 계속해서 이겼기 때문에 프랑스가 너무 시끄러웠을 거예요. 그때 홍석사가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샹젤리제에서 경기를 보지는 못했고요. 시골에 갔다가 경기를 보고 나서 집에 돌려라 가려고 하니까 저희 집은 파리인데요. 파리에 가는 기차가 끊겼어요. 오지 말라고. 파리에 사람이 너무 많다고. 특이하네. 그건 보통 유원지에서 하는 건데요. 입장 인원 제한이라는. 클럽에서 많이 합니다. 유원지 같은 곳에서 하죠. 이상 사람이 들어가면 너무 번잡고. 프랑스 철도에는 기도가 있군요. 뺀질이 되나요? 어떤 프랑스에서 어떤 행사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샹젤리제로 모여요. 한국으로 치면 광화문 같은. 네. 그렇죠. 개선문이 있는 샹젤리제로 모이는데. 그때 7월 15일이었죠. 그때 프랑스가 크로아티아를 4대2로 이겼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스펙타클한 경기였습니다. 20년 만에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던 거예요. 1998년 월드컵 우승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지네딘. 지네딘 지단 감독이 주인공이었죠. 현역이던 시절이죠. 지단은 정말 오랫동안 프랑스의 영웅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축구선수 중에 한 명이고요. 어쨌든 그 경기를 관람하던 마크롱 대통령은 주먹을 이렇게 뻗어서 승리에 환호를 했죠. 그 장면이 오랫동안 회자됐겠군요. 짤방으로 쓰이기도 했어요. 무슨 던전 같은 거 앞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쓰였군요. 그리고 프랑스는 기쁨에 말 그대로 뒤집어졌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젤리제에는 수십만의 인파가 모여서 그 벅찬 감동을 같이 나눴어요. 수십만씩 모일 수 있군요. 하지만 프랑스 시민들은 벅찬 감동을 모여서 함께 나눌 때는? 강도가 등장하죠. 한국과 다르다. 복면을 쓴 강도들이 등장을 해서 샹젤리제 바로 옆에 보면 드러그 스토어가 있어요. 그리고 샹젤리제라는 곳이 워낙에 고급 상점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드러그 스토어에도 꽤나 고가의 물건들을 팔았거든요. 이 복면 쓴 사람들이 나타나서 거기를 아예 그냥 약탈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깨고 들어가서. 그러기도 하고 프랑스 전역에서 사망 및 부상자가 속출합니다. 그중에서는 기쁨에 못 이겨서 이건 파리는 아니고요. 지방이었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강에서 다이빙을 해요. 그런데 수심이 생각보다 얕았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도 있었어요. 슬프네요. 미디어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다 이러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꼬집기는 했는데 정부의 대응 미비에 대한 비판은 없었습니다. 이게 뭐 그냥 한국 보선론을 흔히 볼 수 있는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는 정도의 시각이었나 보군요. 그렇죠. 이때까지만 해도 마크롱 정권은 장밋빛 미래를 꿈꿨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월드컵 우승은 대통령의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럼요. 98년 당시에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자크 시라크의 지지율이 18% 급상승한 바 있습니다. 이게 남미로 넘어가면 브라질은 내각 총사퇴하라고 그러죠. 이게 아무래도 프랑스에서 프랑스 축구 대표팀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 다른 스포츠와 비교해서도 좀 특별한가요? 네. 프랑스에서 축구는 정말 가장 인기가 많은 종목이고요. 그런데 마크롱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르몽드의 정치부 기자 아리안 슈멩이라는 사람이 찬물을 끼얹어버려요. 이 사람이 기사로? 네. 기자 한 명이요? 네. 기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7월 15일이 결승전이었는데 7월 18일에 어떤 기사를 내보냅니다. 사흘 뒤네요? 네. 이 기사가 어떤 거였냐면 5월 1일 그러니까 2018년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서 어떤 폭력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 폭력 사건의 진범이 당시 마크롱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알렉산드르 베날라였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인 알렉산드르 베날라가 등장을 하고요. 대통령의 보좌관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한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청와대 행정관인데 청와대 행정관이 노동절 집회 때 사람을 폈다. 맞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할 일이 많았을 텐데 그날. 그래서 7월 말 마크롱의 지지도는 오르기는커녕 취임 이후에 가장 낮은 39%를 기록했습니다. 우와 방금 월드컵 우승했는데 7월 15일에 우승했으니까 이제 장밋빛이다라고 했을 텐데. 사흘간네요. 사흘.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2018년 9월 현재 베날라 사건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 5월 1일 노동절 집회의 위상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 날은 중요한 날인가요? 그 날은요. 제가 예전에 파리 말고 리옹에 있었을 때인데 그때 당시에 노동절이라는 걸 처음 접했을 때예요. 지하철도 안 다니고 버스도 안 다녀요. 모든 노동자가 다 쉬어요. 원래 진짜 노동절은 그렇죠. 노동절이 전 세계적으로 있지만 이 정도로 확실하게 뭔가가 변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한국과 일본은. 그리고 이제 모든 노동자들 중에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그런 사람들은 모두 거리로 나오죠. 그렇죠. 나와서 내 얘기를 좀 들어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가 나오지 않나요? 뭐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노동절에 집회가 있다는 건 당연한 수순. 굉장히 큰 날이군요. 동아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왠지 모를 예의 같은 게 있잖아요. 집회를 해도 혹은 월드컵 거리 응원을 해도 언젠가부터는 청소부터 하고. 지킬 거 다 지키고 경찰이 할 거 별로 없도록 만들어주고 노동절 집회 때도 그냥 그래야 민주노총이 큰 집회 하나보다 하고 택배 보낼 거 다 보내고 버스 다 다니고 차저 다 다닙니다. 물론이죠. 택시 다 다닙니다. 그리고 그 큰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도로가 깨끗했다고 사진 기사와 함께 언론이 칭찬을 해야지 뭔가 끝난 것 같죠. 그렇죠. 언론이 칭찬을 받는 게 집회의 끝이라는 게 정말 이상하죠. 그렇죠. 가장 이상한 부분이죠. 그렇다고 뭐 이렇게 죽었으면 싶은 건 아닙니다만 프랑스처럼 여튼간에. 분위기가 많이 다르군요 정말. 큰 행사인데 아주 큰 행사인데 여기에서 누가 사람을 때렸는데 그 사람이 청와대 행정관. 청와대 행정관 아닙니다만.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아렉성두르 베날라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요. 1991년생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태어난 게 9월 며칠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만으로 26살 한국 나이로는 28살이에요. 그렇구나. 청년이죠. 아주 젊죠. 아주 젊군요. 대학에서는 법학을 전공했고요. 석사 과정에서는 행정학을 전공했는데 세부 전공은 공안, 안보. 안보 전공이 있군요 이 나라도. 네. 그러니까 석사 1년까지만 했다고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마크롱과의 인연이겠죠. 이게 2016년에 마크롱이 대선 출마 전이었을 때 당시에 마크롱은 경호원을 대동하고 다니지 않았는데 베날라가 마크롱에 접근을 해요. 내가 당신의 경호를 담당하겠다. 자원봉사다. 그래서 이후에 대선 후보가 된 마크롱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설 경호원이 돼요. 이후에 마크롱이 집권하면서 대통령의 치안 담당 보좌관 겸 수행 비서가 되었습니다. 루틴부터가 의몽스럽습니다. 물론 뭐 무슨 영웅 서사시에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누가 누굴 찾아가서 당신이 마음에 드니까 도와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지만 치안 담당 보좌관이라면 한국의 통념으로는 경찰이나 군 출신 베테랑이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좀 사고방식이 올드한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정치적인 영역이 나왔잖아요. 대통령의 무슨 보좌관 이런 거였는데 26이고. 보통 26살에 세계적인 피규어가 되려면 스포츠 스타가 된다거나 배우가 가수가 된다거나 그런 거지 정치인과 가깝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려주기에는 좀 어린 나이지 않나요? 물론 홍콩의 우산혁명에 보면 10대 소년이 대단한 정치인으로 성장하기도 합니다만 그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검증받았기 때문이고 이거는 그냥 XXXX 나부랭이가 자원해가지고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걸로 이렇게 물론 그 전부터 경호 이력 같은 게 있기는 했었고 되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보안 이쪽에 되게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뭐랄까요? 뭔가 인증받은 그런 과정을 거친 것은 아니죠. 행정부 전개에 갑자기 발을 들일 수 있을 만큼 검증받은 사람은 아니다. 그렇죠. 프랑스도 특수부대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네. 경찰기동대도 있고 다 있죠.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베날라 스캔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의 전개 과정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 5월 1일 노동절이었습니다. 이 집회의 나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에 있어서 이 날은 의뢰, 그냥 전국에서 크고 작은 집회와 행진이 있는 날이죠. 그 해에 따라서 주제가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올해는 노동, 교육, 그리고 이민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주요 골자였어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날 프랑스 전역에서는 집계하는 주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15만에서 21만의 인파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년과 비슷한 숫자의 참가이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종류의 프랑스 집회는 장소하고 시간을 먼저 정해서 사람들이 모여요. 모이면 그곳에서 몇 번 구호를 외치고 그다음에 어디서 이렇게 행진을 해요. 정해진 그 루트를 따라서 그리고 마지막 도착한 곳에서 다시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그러고 나서 마무리가 돼요. 공식적인 일정은. 일본에도 이런 거 있습니까? 노동절에? 일본은 노동절에 이렇게까지 언론에 큰 관심을 받지는 못하죠. 일본에 집회는 있잖아요. 집회는 가끔 합니다. 그냥 여쭤봤습니다. 가끔 한대요. 집회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파리에서는 보통 어딘가에서 모이고 나서 행진을 하면서 레피블리크 광장 그러니까 공화국 광장을 거쳐서 바스티유 광장까지 간 다음에 거기에서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공식적인 일정을 끝마치죠. 올해의 노동절 집회를 마친 사람들이 파리 5구에 콩트루스카르프 광장에 앉아서 집회 뒤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뒤풀이를 아페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아페로라는 건 아페리티프는 아시죠? 뭐예요? 식전주라고 말하는 아페리티프. 이거를 프랑스에서는 그냥 줄여서 아페로라고 말하는데요. 저희가 본식사도 가끔 거르는 스타일이니까. 식사 전에 많이 마시는 건 아니고 음료나 주류를 간단히 한두 잔 정도 하는 걸 말하고요. 스낵이나 올리브, 감자찹 이런 것들이 곁들여지는 정도입니다. 이 광장에서 오후 내내 집회 참가자들 중에서 특히 젊은 연령대의 사람들, 고등학생이랑 대학생들이 계속해서 오가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 역시 그 장소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술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집회 참가자들하고 경찰 사이에 묘한 긴장이 있었겠죠. 그렇게 이렇게 시간이 가다가 오후 8시가 조금 안 되었을 때 프랑스는 5월이면 한국보다 해가 길어요. 그래서 오후 8시면 아직 해가 질랑말랑하네요. 이 시각에 한 남녀 커플이 경찰들한테 다가와요. 이들의 변호사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은 시위에 참가했었고 그다음에 뒤풀이를 하러 왔다가 아페로를 즐기고 있는 집회 참가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경찰을 딱 보고는 아니, 프랑스의 경찰 기동대장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궁금해졌대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좀 많이 가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은 과음에 쓰입니다. 과음했거나 어디서나 보자! 집회에 흥분할 수도 있고요. 집회문화가 다르다는 걸 감안하고 들어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은 경찰들을 향해서 물병을 던졌고요. 여성은 뭔지 기억나지 않는 무언가를 던지고서 그다음에 경찰한테 팔로 욕을 했대요. 주먹감자라고 하죠. 법규를 잘 지켜라. 그걸 이제 팔로. 유PD님이 주석이 어느 정도 맞아들어간 것 같네요. 그렇죠. 누군가를 보고 싶기 때문에 물병을 던졌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잘 이어지진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끼어 있으면 나는 너를 보고 싶으니 물병을 던지겠다. 이건 좀 그런데 나는 너를 보고 싶고 술을 마셨으니 물병을 던지겠다.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페로라는 걸 설명을 해 주셨군요. 그래서 이 기억나지 않는 무언가에 대해서 베날라는 르몽드레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 여성이 아마도 카페 테라스에 있었으리라고 추정되는 테이블을 던지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의자를 집어던졌대요. 하지만 오늘 방송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뭘 던졌는지 혹은 못 던졌는지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혹은 위법적이었는지가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경찰에 위협을 가한 이들을 경찰이 진압한 사건이었다면 이건 뭐 당연한 사건일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이 정도로 의자가 날아올 정도면 진압은 하는군요. 하죠. 프랑스 경찰들이요. 집회를 하는 그러니까 집회가 이미 신고되었고 이렇게 신고된 대로 진행이 된다면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뭔가 이렇게 폭력적인 걸 보인다 그러면 바로 와서 진압해요. 거기서 진압이라는 거는 반달로서 볼 수 있는 충분한 물리력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럼요. 그럼요. 나도 시민이다 이것들. 그래서 피해는 정도까지도 한다. 네. 그럼요. 그리고 외신 보면서 프랑스에서 있는 집회를 보면서 양측이 거칠게 대처하는 건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회에 자주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보통 집회가 끝날 때쯤이나 아니면 끝나고 나서 항상 폭력 사건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 이 폭력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이 꼭 집회 참가자는 아닐 수도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 와서 이렇게 참가하는 기분을 푸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보통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도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학교 선배들 보면 저도 처음부터 사수대 맨 앞줄로 키우려고 그게 이제 맨박스로 대표적인 너 보아하니 때리거나 맞게 생겼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 선배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사지가 멀쩡하니 집회한 것 같지 않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있다. 통계적으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충분한 물리력으로 경찰에게 진압을 당했다고 하면 그건 뉴스가 보통 안 된다. 그렇죠. 이런 일들은 그래서 병가지 상사인데 이게 대통령의 지지율을 어마어마하게 깎아먹은 이유가 지금부터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 두 사람 중에 남성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를 진압한 사람이 분명히 경찰 기동대 헬멧하고 폴리스라고 적힌 완장을 팔에 착용을 하고요. 무전기를 들고 있었어요. 불어로도 폴리스는 이 스펠링 맞죠? 네. 폴리스라고 합니다. 무기도 들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냥 경찰인 거예요. 그렇죠. 제복을 입고 있으니까요. 제복을 입은 자가 신분이 경찰이 아니면 그건 코스프레죠. 유니폼을 입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남성은 경찰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다는 거죠. 신비합니다. 바로 사건의 주인공 알렉산드르 베날라. 경찰특공대 소속이 아닌 이상 이 사람은 경찰특공대 활동에 참가할 권한도 특히나 시민에게 폭행을 행사할 그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 제가 아까도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십시오. 너무 황당하네요. 프랑스의 특수부대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경찰특공대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대가 정확하게 어떤 부대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유니폼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니폼을 입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거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 이걸 입고 있는 것을 본인들이 굉장히 싫어할 것 같거든요. 내버려 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은 아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고 경찰특공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게 또 집회가 커지면 그건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방의 경찰별로 병력을 빌려와요. 그렇게 되죠. 우리가 말이에요. 헬멧 쓰는 스포츠 해보면 헬멧 썼다고 해서 자기 팀 못 알아보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옆에 들어왔어. 얘는 우리 정도 소속이 아니야. 그럼 어디 딴 연대에서 왔겠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완전 차고 있고. 모든 게 다 복잡이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흐른 후에 베날라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그 현장의 관찰자 입장으로 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옵저봐요? 네. 공격 기능이 있어요? 당연히 그 폭행 피해자들은 경찰의 과잉 진압에 항의를 했고 그 장면은 스마트폰으로 촬영되어서 인터넷 공간을 누볐지만 당시 그 누구도 폭행의 주체가 실은 경찰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프랑스 유튜브에는 이런 클립이 쌓이고 쌓였겠군요. 집회가 있을 때마다 누가 경찰을 때리고 누가 귀물을 파손하고 경찰이 누굴 때리고 하는 장면들. 그럼요. 그건 찍었는데 경찰은 헬멧 썼고 풀착 갖췄고 의심할 이유는 없었어. 네. 그래서 베날라의 정체는 그렇게 수면 아래에 머물러 있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어떠한 사실이 수면 아래에 머무른다는 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지만 쉬쉬하는 것에 지나지 않죠. 정말요? 실제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베날라의 만행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마치 뉴욕의 가템시티의 동네 사람들이 브루스 웨인이 뭐 하는지 다 알지 않잖아요. 선정상. 그렇죠. 그냥 부자지 뭐. 알프레드만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알프레드 아니라 그 블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거. 오늘도 출동하시는구나. 이렇게. 제 집 옷장 좌측 구석 밀어보면 옷장 돈다고. 이번에 제복 바뀌었을 때 한 벌 더 도왔다고. 정말 상상을 하기가 힘들어요. 법 집행을 할 병력이 모자란다라고 본인이 이름이 뭐라고요? 알렉산드로 베날라가 생각을 했다면 그건 이 사람이 생각해봤을 때 정확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경찰의 숫자는 5만 한 명이다. 딱 봤는데 5만 명밖에 없어. 내가 나가야겠어. 그런 시민의식의 반로가 아니면 이건 취미에 불과하잖아요. 법에 저촉받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누구가 경찰을 때렸는데. 경찰 코스프레라고 누굴 때렸어. 보선 대 조국 수석이 나왔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조국 수석이면 분명히 옆에 경찰대원들이 궁금해했겠죠. 아 그 체격이. 못 보던 애인데 머리가 샜다고. 헬멧을 벗는 순간 알았겠죠. 이 사람은 나이도 만순여서. 그렇잖아. 경찰 나이야. 그리고 몸도 되게 좋아요. 보안 쪽 계속 했었군요. 아직 서른이 안 됐으면 직업으로 처음부터 경찰 들어간 친구라면 다 그렇겠죠 여기는. 중대장 아래 위? 이 정도 사이의 나이였을 거예요. 하나도 안 어색한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었다. 그 이유를 광고 듣고 알아보죠. 액세스몰 음향기기 섹션 광고입니다. 액세스 FM입니다. 고민 없이 케미가 좋은 최신 PC를 만들고 싶을 땐 액세스몰에서 컴스테이션 이달의 PC를 고려해 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소니에서 신제품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팔 자신이 없어요. IERM9, M9, IERM7. 수요가 많지 않은 제품입니다. 왜냐하면 모니터 이어폰이거든요.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쌉니다. 모니터 이어폰은 텔레비를 보면 두 개밖에 없죠. 뱅앤올룹슨의 아파라고 A8하고 슈어에 40만 원짜리 있는데. 그래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되게 많은데요. 오디오 테크니카나 애키지나 많이 만들었는데 소니의 이번 IER 제품군은 제가 지금 광고를 하는 시간이 아쉬울 정도로 이걸 쓸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극소수의 고객만을 상대로 하는 물건입니다. 프로페셔널을 위한 모니터 이어폰이죠. 이게 청음용이자 동시에 라이브 공연용 모니터로 쓸 수 있는 물건인데요. 저는 그런 컨셉의 물건을 이제까지 본 적도 없고 그렇게 개발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지도 않지만 아무튼 그렇게 개발을 했는지 무진장 비싸고 처음에 출시할 때 되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고 역시나 비싼 만큼 많은 분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건 소니의 특수기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니의 킬러 물건들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네. 아무튼 살 생각이 있으셨던 분은 폐쇄물 가격으로 사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십시오. 정품이니까. 네. 와서 한번 살펴보시면 물건 안 사셔도 신기한 제품이 되게 많아요. 네. 저희 임현상 PD님의 서칭에 의하면 신제품은 네이버 최저가보다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싸고요. 그리고 9월 프로모션으로 WIH700을 필두로 여러 모델이 지금 행사 진행 중입니다. W700 같은 모델은 네이버 최저가보다 딱 7만 8천원이 쌉니다.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합니다. 더 싼 데가 있으시면 그리로 가시고요. 네. 제가 지난 방송의 저희 목표가 녹음 내내 웃지 않는다 였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오늘은. 마음껏 드실 수 있죠. 두 화면 분의 두 화분의 농담을. 그렇죠. 그런데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때렸는데 벗었는데 조국 수석이 내를 쓸어 올리고 있으면. 멋진 장면이겠죠. 아니 그런데 조국 수석은 한눈에 딱 보일 거야. 저 사람 경찰 아니야. 이거 티나. 네. 그렇죠. 젊은 사람. 체격이 다르니까요. 만약에 김강진 전 의원 같은 사람이 입각했어. 아마 짬상 입각 안 시켜주겠지만 청와대 행정관 들어갔다 쳐. 딱 벗었더니 그러면. 이거는 이 설정에 유치하기는 1일 드라마 아니면 프로레슬링에서밖에 못 봅니다. 벗었더니 이 사람. 마스크를 벗었더니 커미셔너가 나온다던가. 생각할 수 있는 되게 유치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들었을 때는. 돌아왔습니다. 홍설아 석사가 아주 웃긴 얘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네. 베날라의 폭력 사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난 7월 18일. 르몽드 정치부 기자 아리안 슈멩이 기사를 통해서 이날의 폭행이 주범이 베날라였음을 알립니다. 그것도 또 기가 막히게 프랑스 우승하고 사흘 뒤에. 네. 사건이 일어난 바로 다음 날인 5월 2일. 베날라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가 내무부 장관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고가 돼요. 그리고 당연히 마크롱 대통령의 귀에도 들어가겠죠. 마크롱은 그게 분명한 사실이라면 징계를 내려야죠. 라고 대답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날에 베날라에 대한 징계가 내려지는데요. 이 징계 사실을 밝히는 서한에는 명백히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 이유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까지는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징계가 15일 정직. 15일 정직? 네. 그런데 보통 정직을 하면 그만큼의 보수를 잃는 것이 보통인데. 그게 정직이죠. 아니면 유급휴가고요. 그렇죠. 베날라는 유급휴가를 받았죠. 사실 애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때? 너무 짧으네. 출산휴가 치고는. 왜냐하면 베날라가 수령한 월급액은 평소랑 다름이 없었거든요. 개꿀. 네. 그러니까 5월 15일 4일에 징계가 시작이 되고 19일에 종료가 되고 5월 20일부터 베날라는 이전에 하던 업무를, 임무를 다를 바 없이 수행을 했어요. 2주간의 정직이 아니라 2주간의 유급휴가. 그렇죠. 지중해 드라이브를 다녀올 수 있어요. 그 정도면. 사법 처분이 전혀 없었어요. 그게 문제구나. 기소 안 됐고 재판 안 받았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베날라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그 누구도 사법부에는 보고를 하지 않았거든요. 아니 사람을 폭행한 거 이전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유니폼을 입은 것만으로 해도 사법이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사안이지 않나요? 나라에 따라서는. 나라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게 왜 최초의 광화병 관련 국민 집회가 처음 있었을 때, 광화문에 명박산성이 처음 올라갔을 때, 몇몇 예비역 군인들이 예비군복 입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 예비군복 못 입고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명백히 예비군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실제 병력과 구분 가능하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데 이 차원에서는 다르죠. 네, 다르죠. 네, 완벽히 셀빙을. 팁탑, 요즘 거를 입었으니까. 그리고 그 누구도 사법부에 보고하지 않았고요. 처벌받지 않았고요. 이러면 기사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난 7월 18일, 르몽드 정치부 기자 아리안 슈맹이 기사를 통해서 5월 1일 폭행의 주범이 베날라였음을 밝혀버립니다. 당연히 해당 기사는 반향을 일으켰겠죠. 페이스북에서 순식간에 10만 번 넘게 공유가 됐다고 해요. 10만 번 좋아요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10만 번 공유가 됐어요. 이 슈맹 기자는 사건과 징계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다라면서 베날라에 대한 징계가 충분치 않음을 역설했고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다음 날인 7월 19일 대통령 관저 엘리제궁에서 기자회견이 열려요. 엘리제궁 대변인인 브리노 로제프티는 해당 징계는 이제껏 대통령 보좌관에게 단 한 번도 가해진 적이 없는 가장 엄중한 징계였다고 발표를 해요. 하지만 그렇죠.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울 수밖에 없었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엄하게 대한 적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하고 다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정확한 지적이죠. 사람을 때리고 다니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경찰복 입고. 반면에 같은 날에 파리검찰청에서는 베날라의 시민폭행사건 및 경찰사칭에 대한 수사가 착수됩니다. 검찰은 움직였네요. 경찰사칭도 수사 대상이긴 하군요.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마크롱을 찾아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겠죠. 계속 대답을 회피하다가 어떤 기자가 이 사건이 프랑스에 오점을 남긴 것은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여기에 어떻게 됐는지 딱 여기 이 질문에만 대답을 했는데요. 마크롱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니요. 프랑스 공화국은 변치 않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원래 이렇게 대답을 어렵게 하면서 연애하는 사람들이 연애하기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별의 별짓을 다 해놓고 내 마음은 변치 않는다고 말하는 듯한. 그러니까 이 사건이 프랑스에 오점을 남긴 것이 아니다. 프랑스 공화국은 변치 않는다라는 말은 비록 자신의 보좌관이 시민을 폭행했지만 이것은 국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일탈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고 싶었던 거죠. 프랑스 대통령이 이 사건을 이런 시선으로 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네. 대통령의 최측근이 시민을 폭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인데 정부 측에서 이를 알고서도 솜방망이 처벌로 덮고 넘어가려 했던 점 그리고 마크롱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점 이 점 때문에 여론은 덜 끌었어요. 폭력배 행정관 이게 드디어 사건 내용보다 그 이후의 대응 때문에 사람들이 더 화나는 시점까지 와버렸네요. 그렇죠. 베날라 스캔들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기를 회피하거나 사건의 엄중함을 일축하려는 정부 측과는 달리 상원과 하원에서는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힐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국회는 논았죠. 그렇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베날라가 끝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베날라와 함께 시민을 폭행한 베날라가 남성을 폭행하는 동안에 여성을 진압한 인물 역시 경찰이 아니었음이 밝혀집니다. 이쯤 되면 저는 또 제가 또 좋아에 맞이하는 영화 호스텔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돈 주고 사람 패기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러빙까지 있었어. 이 사람도 마크롱과 전혀 인연이 없지 않은데요. 벵상크라즈라는 사람이고요. 전역한 군인이자 마크롱의 정당 전진하는 공화국의 보안 담당자입니다. 결국 7월 20일 금요일 아침에 베날라가 해고가 돼요. 아무튼 여당 관계자 이 사람은. 아, 네. 베날라는 해고됐고. 네. 그리고 동시에 구류됩니다. 안 그럴 걸 여론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네요. 그렇죠. 전진하는 공화국이라는 정당은 정당 이름으로 봤을 때 새로운 정당. 네. 마크롱이 대선 후보 시절에 만들었던 캠페인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을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정당으로. 그렇습니다. 벵상크라즈 역시 구류돼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쯤 되면 내무부에서 경찰 3명을 정직 처분해요. 아, 그 안에 내부 동조자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 경찰들이 무슨. 하긴 뭐 옷을 어디 마트에 샀을 거야. 코스프레를 하진 않았을 거니까요. 그리고 또 집에서 자기 차 몰고 걸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경찰 버스를 타고 가지 않았겠느냐라고 상상할 수 있어요. 게다가 폭행할 때 무전기를 들고 있었죠. 그러니까 경찰 무전을 들고 있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그렇죠. 무전기 지급은 또 기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데 무전기는 중요한 장비니까요. 이 경찰들이 왜 정직 처분이 됐냐면요. 지난 5월 1일 베날라의 폭행 사건이 담긴 감시 카메라 비디오가 있었어요. 이거를 베날라가 그냥 이거 놔줘 했을 때 준 거예요. 게다가 이 3명 중에 2명은 경찰 서장이에요. 이 부분은 정말 베날라가 어떤 식으로 자신의 권력을 휘둘렸는지를 조금 상상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야기가 더 커지네요. 91년생 26살이 경찰 서장한테 감시 카메라 영상을 달라. 이 베날라의 권력은 당연히 현 대통령인 마크롱의 최측근의 위치에 있다라는 데서 나왔겠죠. 권력 스캔들이네요, 이제부터는. 그리고 베날라에게 갑자기 선물처럼 떨어지는 권력의 달콤함을 베날라가 어떻게 남용했는지가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너무 기대되는 게요. 스포츠로 코스프레에서 사람 패는 걸 즐겼으면 다른 것도 되게 찌질했을 것 같아요. 먼저 데이트 앱 중에 틴더라고 하시죠. 틴더가 나와야죠. 이거 요파 씨나 등장할 줄 알았는데 틴더 얘기는. 이 틴더에 베날라가 자기를 마르스라고 소개해요. 화성 마르스. 왜요? 브루노? 그리고 마크롱이랑 함께 찍힌 사진을 프로필 사진 중에 하나로 사용을 해요. 이건 공천받았을 때나 하는 건 줄 알았는데. 틴더에 프로필에도 쓸 수 있군요. 그럼요. 아까 왜 베날라가 스스로를 마르스라고 소개했냐면요. 마크롱의 별명이 목성을 가리키는 주피터예요. 주피터는 또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서 제우스이기도 하죠. 그래서 마크롱 지지자들은 마크롱의 탁월한 리더십을 칭송하기 위해서 주피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지지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마크롱의 제왕적인 행태를 꼬집기 위해서 비꼬려고 사용해요. 그런데 베날라가 틴더에서 스스로를 마르스라고 칭했을 때는 우선 먼저 태양계에서 목성하고 화성이 가깝잖아요. 이 점 그러니까 나애가 마크롱이랑 친해 이거 보여주기 위한 거. 그리고 화성 마르스가 전쟁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남성적이고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추측이 가능하게 만드는 지점이죠. 큰일 시키면 안 될 그릇이네요. 그리고 이 모든 권위가 프랑스 공화국의 대통령의 사진이 틴더에 사용된 거죠?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마크롱하고 트럼프가 이렇게 만나는 사진인데 그 뒤에 베날라가 있어요. 트럼프도 팔았어. 틴더에. 이게 끝이 아니에요. 베날라의 직책이 해고 전에 보안 담당 보좌관이었잖아요. 그런데 명함에는 대통령 비서실의 부책임자 그러니까 부실장으로 명기해놨어요. 이거 한국의 선선거법 위반입니다. 이거 이러면 많이들 하지만. 그런데 이 명함이 가짜 명함이 아니라 엘리제궁에서 정식으로 만든 명함이에요. 이상하죠? 그런데 엘리제궁 공식 조직도에는 이 직책 자체가 없어요. 엘리제궁 주변 킹코스를 수소문을 해서 수사를 해야 되겠네요. 뭔가 몰라도 베날라가 마크롱 측근으로서 수행한 임무의 범위에 뭔가 좀 이상해.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겠죠. 이게 그냥 장난질이 아니라 내부의 용인을 바탕으로 한 장난질일 수 있다라고. 진짜 사건이 커지네요. 네. 아직도 끝이 아닌데요. 베날라가 지난 5월에 폭행하고 나서 2주 정직 유급휴가 그 기간 동안에 두 차례에 걸쳐서 국회의사당에 출입했습니다. 가랑이 휴가는 안 가고 입법부에 떠나들었어요? 네. 베날라가 자기가 원래 밝히기에는 해당 기간 동안에 브루타늬 지방에서 자숙하고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국회의사당에 두 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지에 몰리니까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요. 국회의사당 내부에 있는 헬스장을 이용하려고 갔다. 엘리제궁의 휴트니스 시설 부족. 그렇죠. 브루타늬 지방엔 짐이 없나요? 프랑스의 열악한 인프라. 그것도 그냥 간 게 아니라 출입카드를 새로 발급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이 정직된 보좌관이 출입카드를 발급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이 요구가 받아들여진 거죠. 게다가 이 출입카드, 이 배지가 되게 높은 보안 등급의 배지였어요. 이 배지를 가지고는 본회의장까지도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회의장 방청석이 아니라 본회의장 안으로요. 네. 거기는 세규리드가 굉장히 높을 텐데요, 보안 단계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법적으로 국회가 일정상 청와대로 비교를 해보죠.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야 할 이유가 있어서 부르지 않은 이상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임의대로 오면 안 됩니다. 어떻게 어떻게 설명하려면 올해 대통령 궁인 엘리제에서 벤할라를 포함한 7명에게 해당 등급 배지를 발급해 줄 것을 국회의자당에 요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발급받았던 이 출입카드는 다시 돌려줬는데요. 이 정직 상태에 있는 벤할라가 다시 배지 발급을 요청을 하니까 곧바로 같은 보안 등급의 배지를 내준 거예요. 그건 좀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설레가 있었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제공에서 국회의자당 측에 요청할 때도 7명밖에 요청을 못하는 굉장히 높은 등급의 보안을 뚫을 수 있는 배지라는 거죠? 맞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는데요. 하나 더 있네요. 벤할라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경찰은 당연히 가택 수색을 하기 위해서 집 열쇠를 달라고 했겠죠? 그렇습니다. 벤할라는 나한테 집 열쇠 없어. 내 약혼녀한테 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틴더를 하루 만에 쓰다 걸려가지고 약혼녀가 제 집 열쇠를 뺏어갔다. 벤할라는 뭐라고 하냐면 약혼녀한테 열쇠가 있는데 내 약혼녀는 아기랑 같이 외국에 있다라면서 어디에 있는지를 또 밝히기는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 약혼녀와 아기는 중요하지 않고요. 집 키를 빼돌린 거예요. 그렇죠. 결국 조사가 시작된 다음 날이 되어서야 경찰이 벤할라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가택 수색을 실시했는데요. 집에 있어야 했던 금고가 이미 사라진 이후였어요. 양승태식 전략. 클래시컬한. 그렇죠. 금고에는 세 점의 권총과 한 점의 리볼버 그리고 비밀 서류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 추정돼요. 네. 그리고 며칠 후에 벤할라가 분명히 외국에 있다고 했던 약혼녀가 GPS 추적을 하니까 파리 16구에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놔야죠. 약혼녀가 두 명일 경우와 파리 16구가 최근에 독립했는데 생존부에서 그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안돌아공국만한 것이 돼가지고. 물론 금고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입니다. 지금 언론에 의해서 밝혀져서 프랑스 시민들의 원성을 산 것만 소개해드린 겁니다. 명명백백히 까인 것만 이 정도라면 당연히 여론은 국민들은 저널리스트들은 이거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게다가 벤할라가 행사한 권력이 개인의 것이라고 볼 만한 성질이 아니다. 당연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냥 무슨 힘이 남아 돌고 어릴 때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코스프레 매니아의 이야기를 듣는 줄만 알았다가 사태가 이렇게 커졌습니다. 나중에 비교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최순실 발톱의 때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걸로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신기합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 나머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때는 면역감인 반응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바이로매드 알렉스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거 읽는 거 어려운 걸 보니 오랜만이네요. XSFM입니다. 사람들은 면역감인 반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알렉스는 면역감인 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혹시 광고를 듣고 계시는 본인이 면역감인 반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렉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비싸서 안 사시겠다고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쓴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컴퓨터가 아니어도 중고제품은 중수 이상만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할 만한 애프터서비스 기간이 필요하시다면 가격은 컴스테이션이 고민하겠습니다. 컴스테이션에 들려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면역감인 반응 개선용 건강기능식품 알렉스 면역감인 반응 개선기능으로 국내 최초 식약처 개별 인정을 받았습니다. 써보신 분들의 반응을 알아보세요. 광고를 듣는 동안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렇게 웃는 것이 두 가지 전제랍니다. 일단은 프랑스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우리 방송을 안 들을 거라는 생각하에 이렇게 막 웃고 있고요. 그리고 남일을 하고 생각하고 웃고 있고요. 다수의 프랑스어 사용자들이 한국어를 병행해서 쓰지 못할 것이다라는 멀티링규얼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웃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 얘기를 하냐. 웃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너무 황당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네티즌 1호와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설아 석사는 자기 동네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르몽드 기사에 의해서 베날라의 권력 남용이 드러났고요. 이제는 책임 소재를 밝힐 때가 됐겠죠. 그래서 7월 23일 국회에서 감사가 열렸습니다. 그래도 빨랑빨랑 가네요. 워낙 여론이 들끓었거든요. 5일 만에. 여기에서 제라르 콜롬브 내무부 장관은 베날라에 대한 사법 처리의 부재를 파리 경찰청장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어? 내무부 장관 한패네요? 네.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다. 경찰청장 하나로 꼬리 자르고 가려는 중이네요. 파리 경찰청장은요. 그에 대한 책임이 대통령 관저인 엘리제이 있다고 밝혔고요. 아 조현우 전략.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한 거 하겠다. 빙글빙글 돌고 있네요. 지금 책임이. 그 사람 진실을 말했죠. 내 탓이 아니야 지금. 그럼 나는 알고 있었고 책임을 반기했는데 내 탓이라고 보긴 어려워. 그에 따라 그 다음 날인 7월 24일 국회에 출석한 대통령 비서실장은 개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징계로는 2주간의 정직이 적절한 것으로 보았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아 결국은 이 공무원 특유의 토스치기의 결론. 네. 답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죠. 결국 모두가 하나같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다 라고 하는 와중에 지금껏 베날라 사건에 대해서 일체의 입장 표명도 거부하던 마크롱이 돌연히 자신의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이 사건의 유일한 책임자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나를 찾으러 오시오. BBK가 내 거면 내가 책임지겠다. 네. 이렇게 마크롱이 나오니까 마크롱 지지자들은 역시 마크롱. 자기의 책임을 인정할 줄 알아. 그러면서 너무 멋진 리더야. 이러면서 엄지척을 날려줬고요. 이런 일시적인 레토릭으로 잠깐 벗어나는데 유능한 정치인들이 한국에도 많이 있죠. 우리도 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지지율이 조금 반등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프랑스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그 어떤 사법 처리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세인기관이 그렇겠죠. 맞습니다. 결국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거라는 말과 같은 거죠. 여론은 그걸 해석해냈다는 거군요. 마크롱 정부에 대해서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던 사람들한테는 마크롱이 한 멘트 있잖아요. 나를 찾으러 와라. 이 말이 되게 뭔가 도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한결 같은데 마크롱을 찾으러 가보았소. .zza 이런 거. 실제로 인터넷 짤방으로 되게 많이 돌았어요. 한편 진짜로 마크롱을 찾으러 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없겠습니까. 그래서 마크롱이 그 말을 하고 사흘이 지난 7월 27일 마크롱의 나를 찾으러 오시오라는 말에 대한 화답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베날라 사건이 시작된 파리 5구 광장에 100여 명이 모여서요. 구호를 외쳐요. 마크롱 사직. 베날라 감옥 이러면서 별로 몇 명 안 되죠. 그렇죠. 그 다음 날인 7월 28일에는 마크롱의 정당 전진하는 공화국 파리 당사 앞에서. 여당으로 갔습니다. 베날라 스캔들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지만 참가는 여전히 미미합니다. 150명. 150명. 7월 30일과 8월 15일에 엘리제 궁하고 샹젤리제에서도 일명 마크롱 찾기. 마크롱 찾으러 가자. 이 집회가 열렸는데요. 참가 인원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미매 하나 정도로 치부됐거나 아니면 이게 저희들이 지금 네티즌이라 제가 반응한 것처럼 웃기는 일이야? 이 정도였을 수도 있었겠네요. 과연 그랬을까요? 과연 베날라 사건은 대통령의 최측근이 자신의 권력을 여러 측면에서 남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야무야 됐던 걸까요? 궁금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다른 곳도 아닌 프랑스에서 발생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관과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배경이죠? 그랑드 바캉스. 이게 뭡니까? 바캉스가 있죠. 큰 방학. 직역하면요. 그랑드 바캉스는 직역하면 큰 방학 혹은 큰 휴가라는 말인데요. 연간 최소 30일이라는 유급휴가가 철저하게 지켜지는 프랑스라는 나라에서 7월 말에서 8월 초는요. 그 어떤 사건이 터져도 별로 이렇게 쉽게 화제가 되질 않아요. 다 알데리가 있나봐요. 스페인 가 있고. 7월 말에서 8월 초. 특히 8월 초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바캉스를 떠나버리거든요. 바캉스 그냥 3박 4일 어디 여행 갔다 와. 이게 아니라. 별장이 있는 사람들은 시골에 있는 별장 가서 한 달 동안 그냥 거기서 놀다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8박 19일 정도의 유급휴가만 쓴다고 해도 휴일을 합치면 한 달을 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는 완전히 뭔가 구멍처럼. 실제로 이 시기에 파리에 여행을 가시면요. 파리지향을 마주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 사람은 다 벗어나 있군요. 대부분 관광객 아니면 저 같은 유학생들. 그래서 신혼여행 갔다 왔을 때 우리 큰 누나가 한국 사람만 봤다고 얘기하는 게 명동 갔다 왔냐 했는데 이해되는군요. 이 기간에는 프랑스의 많은 부분이 멈춰버리는데요. 그 부분 중에는 국회도 포함이 됩니다. 노동자니까요. 입법 노동자도. 그래서 베날라 사건에 대한 추궁은 8월 한 달간 거의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기자들도 바캉스를 갔겠군요. 다는 아니었겠지만. 다는 아니었겠지만. 네. 다수가. 그래서 그동안에 베날라하고 이 뱅산 크라즈. 크라즈 두 사람이 노동절에 벌인 시민폭행 사건이 콩트리스카르프 광장에서 말고도 더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상식적 유추가 가능합니다. 한두 번 해본 솜씨에나에서 걸렸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단 스톱. 일단 포즈였던 거죠. 그래도 이건 멋있네요. 국가에 어떤 중요한 변곡점이 있더라도 일단 바캉스는 즐기겠다라는. 그럼요. 한 달을 놀려고 11개월을 일하는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학을 프랑스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한국을 되게 좋아하는 프랑스인들이 주변에 많은데요.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해요. 한국이 너무 좋아서. 그런데 정말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는 거예요. 휴가가 너무 짧아. 그 추석을 해서 주말이랑 해서 5일 정도 노는 걸로 이렇게 기뻐하는 것을 적응을 못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생리 하나는 살아가는 게 다 똑같군요. 여론은 흘러가는 강물 같아서 내가 무엇을 하고 서있든 동일한 속도로 흘러가는 건 맞기 때문에. 휴가 때 나쁜 짓을 다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휴가 때 나쁜 짓을 하면 그때는 말이 안 나오겠지만 휴가가 끝나면 이제 다시 거론이 되죠. 저는 이제 엘리제공은 그걸 기대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오랜 전통이다 보니까 휴가 끝나고 이거 기억해뒀다가 다시 말해야지라는 게 이미 입력이 되어 있군요. 휴가 동안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겠죠. 그거는 우리의 추석이나 설 때 가족들이 모여서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가 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캉스를 떠났던 이들이 속속들이 일상으로 돌아오는 8월 말이 되면 잠시 멈추었던 논의가 다시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유권자들 똑똑하네요. 똑똑하네요. 8월 26일에 발표된 마크롱의 지지율은 34%였어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얘기가 달라요. 아직 한창 때거든요. 마크롱은. 게다가 한 달 전에 월드컵 우승했는데. 네. 취임 이후 최저치를 다시 갱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날라 사건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보다 5포인트가 하락한 결과죠.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에서 그랑드 바캉스 직후의 지지율 조사는 꽤나 중요해요. 한국에서 설과 추석 민심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것과 같은 이유죠. 그리고 바캉스 기간 동안에 딱히 프랑스 시민들이 집중할 만한 다른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지지율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을 베날라 사건에서 찾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의 각 언론들은요. 마크롱의 지지율 하락을 두고 대통령이 힘이 빠졌다. 이걸로 힘이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언론에서는 베날라 사건이 천천히 움직이는 독이었다. 슬로우 포이즌이었다라고 하고요. 또 르몽드에서는 베날라 사건이 마크롱 대통령의 여름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면서 마크롱이 말로는 자신은 자기 이전의 프랑스 정치처럼 캐캐 묻고 불신의 정치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마크롱의 국정 운영은 오히려 더 후져졌다. 후져졌다. 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금 집권 절반도 아직 안 찼습니다. 제가 알기로. 2년 차도 못 채워왔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도 비슷한 점들이 많이 보이는 게 이 정도로 큰 언론들이 얘기하면 레임덕이 온 것 같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뭐가 오긴 왔나 봅니다. 프랑스 국민들이 보았을 때.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왠지 무슨 일베에 들어갔을 때 뭐뭐한 말도 안 되는 썰들 있잖아요. 정말 범죄스러운 것만 뉴스에 나와요. 그렇죠. 말고 되게 웃기는 것들 많아요. 무슨 자원봉사하는 척하고 쓰레기만 버리고 왔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보면 그런 그냥 미친 동네 바보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정권 스캔들로 발전된 데까지 보았습니다. 이 정도 여기까지는 실제로 관심이 없었던 분들이라도 국제면에서 한 번쯤 보셨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렇게까지 자세히 들으시지는 못하셨겠지만 집회문화를 알 수 있는 배경 설명과 더불어서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 뒤에 설명이 더 있나봐요.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사 다시 만날 겁니다. 네티즌 1호하고 같이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